아 이거 멤버들이 한 거 이거예요 다 같이 가지고 한 거가 이거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뭔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여기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였는데 손이 작으니까 마이크를 잡으면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손이 그냥 이렇게 노래를 해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되게 얇은 마이크를 써야 되나 봐요 저는 손이 작아서 더군다나 그 저희가 이제 무대할 때 쓰는 마이크에 요즘은 좀 더 예쁘라고 큐빅 같은 거 이렇게 박아가지고 하잖아요 크기가 더 커진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이크가 제 손에는 큰데 그래서 오늘 육oise은 마지막에 까zek kör뭅 미끄덕 감사합니다.